지금 현재 수직구에 구조대가 들어가서 임명구조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한 명이 구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 저희가 수직구에 대해서 신월동 수직구하고 화곡동 수직구에 구조대를 투입해서 현재 임명검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. 현재까지는 한 명이 구조 완료된 상황입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감사합니다.